간다 어... 미든가? 이핑님 미든? 아 리신 재미없는데 아 리신 재미없어 아 리신 재미없다고 항상 재미없는 것만 할 수는 없지 항상 재미있는 것만 할 수는 없어 니가 원하는 것도 한번씩 해줘야지 근데 이번만이야 이번만이라고 그래 저 친구가 원하니까 한번 재미없는 거라도 하자 그래 아 나는 재미없단 말이야 너무 많이 해서 질린단 말이야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많이 하다보면 질린단 말이야 근데 너가 원한다면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너가 원한다면 형 노잼이에요 봐봐 벌써부터 저렇게 재미없다 그러잖아 진짜 더 재미없다 그래라 어? 재미 없다고 했던 사람들을 막 끝날 때쯤에 이렇게 만드는 것이 나에겐 희열이고 카타르시스야 좋아 흑인이 정색하면 검정색 키키키키키키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글로벌 하하하하하하 좋아 간다 해물님 혹시 저번에 탑 이즈하셨을 때 만나인 탑 다리였는데요 기억하시나요? 아뇨 기억 안 나는데요 전혀 강퇴하게 했다 아 아니야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는데요 저 모에타일이신 노잼이에요 용해권 갈게요 용해권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가야지 이즈리얼과 제이스 워빅 쓰레쉬 다이애나 가자 용해권 말고 다른거 해달라고 뭐 어떤거요 해물형 저번에 국민은행 앞에서 뵀었어요 어 많은 분들이 저를 목격했다는 그런 목격담들이 오는데 그냥 막 다니다보면 막 근육남들 다니잖아 그러면 이제 나한테 형 언제 여기에 오시지 않았어요 저 형 본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근육을 막 과시하면서 드러내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막 어 운동 이렇게 많이 했다고 카락이 세우고 다리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 사람들이 몸이 큰지를 몰라 항상 막 움츠리고 다니고 람마스처럼 움츠리고 다니거든 몸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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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